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좀 다짐을 했습니다 너무 과금을 많이 해요 크크크 도전도 진짜 무리하는 건데 이좀에서 난리고 진짜 인생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건실하고 착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최대한 사먹으면서 건실하고 착실한 방요가 되겠습니다 괜히 제 멘탈 관리만 안되고 아니 뭐 크크크 도전도 솔직히 여러분들 많이 했어요 진짜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에서부터 썼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보스부터 좀 진행을 할 거구요 나로랑 메르 보스를 안 했습니다 일단 나로 메르 보스 하겠습니다 건실하고 착실하게 돈 벌겠습니다 나로부터 할게요 여러분 메르부터 볼래요 나로부터 나로부터요 알겠습니다 나로부터 하겠습니다 아 답장났습니다 예 재방송 제가 하고 싶은데 하겠습니다 아이템도 여러분들 아 뭐 크크크나 이런거 진짜 말도 안되는거 진짜 사먹는게 맞아요 사먹었으면 이미 두개를 샀어요 쓴돈으로 네 더욱더 놀라운건 지금 크크크의 2조매소를 날렸는데 크크크 값을 더 지불해야 살 수 있다는거야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착실하게 사는게 맞습니다 아무리 방송각이 좋다지만 아 이거 좀 아닌거 같습니다 여러분 방송각이고 나발이고 여러분 진짜 인생이 힘들어요 신용카드가 두개가 늘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건실하고 착실한 방역가 되겠습니다 ishpb Casey iiiiiiiiiiiiiiacb 알겠어 워! F1 먹으러 갈까요? 이야! 이마시지 이게 건실하게 사는 거야! 아 맛있구만 자 좋습니다 16억 벌었고요 나로 1각 들 1각 들! 이렇게 못 넘어가겠죠? 그러면 그냥 극힐쓰고 존버 극힐쓰고 존버 쓸데없이 평딜하면서 우려하지말고 나이트로드는 힐빈 뭐 피 다른 느낌이 안나고 진짜야 우리지 이제 해보자 평딜을 좀 쳐야 2극이 나오겠네 아니 그냥 딱 2극이 끝나겠다 아이씨 야 평딜을 하지말자 뭐로하냐 똑같은데 그 3패만 뭐 신경써 보던지 재미없다 아이씨 이거 3극해야 되는건 좀 오한데 3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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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오래걸리는데 아씨 ㅅㅂ 아 이러면은 저거 너무난리 애인데들 encontra지는 다같은거 하나 하나 마지막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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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좀 열심히 쳐야될지? 으아씨이ㅅㅅㅅ 이건 좀 아니지 아.. 저 너무하네? 아씨 이게 왜? 아 제네 무적 씨바네 제네 무적 달렸다 아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그 때때만 써야되는데 데피 씨 이낙 바이인데 쟤X? 어 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점퍼아 야 씨이ㅅㅅ 아 씨바 이거 야 이거 제네 무적 없으면 딜 돼 이거? 진짜 다 피했는데? 야 나로 이거 익스수우 솔플이 ㅆ 같다 나로로 익스수우 솔플은 처음에 했는데 아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안되겠다 인기도 버프도 가져가자 아 모존도 없이 했었네 익스 소울을 모존도 없이 했다 모전에 1필로 가겠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모전 끼고 하세요 거의 또 하인드? 아 잠깐만 이거 아 빼야될거 같아요 아 레투나라서 이거 죽어 안 빼면 또 또 씨 아니 이거 왜 2각 딜러 깔끔하게 안되지? 잠깐만 오 진짜 열받네 야 1패 평딜 그냥 뭐하는대로 넣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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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엖 극딜하기 전에 파운틴을 깔고 극딜을 하는게 맞아 아 제네 무적을 좀 중간에 바꾸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빌드 바꾼다 파워딩부터 나이스 에이킥 오리진 써주고요 살짝 피해주고 엠버 렉티바 어 빌드 바꿔서 쓸게요 어 꼬치기 공격해봐 제네 무적 존나 아껴줄게 자 지금 쓸거야 제네 무적 디발라마 다잉드 빌드 바꿨어 어우 드럽다 드러워 야 이제 깔끔하게 이급길로 됐네요 잊었어요 빈버프 오리진 5 6 7 8 9 제네 무적 디발라마 5 8 9 9 5 9 9 9 어 블링크? 안죽어? 아 근데 좀 드럽긴하다 아 이건 좀 야 전사 링크 또 빠져있네 프린셋 1번에 저장을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계속 그거 하고 있었네 야 전사 링크를 껴도 빼고 해서 이게 좀 일로와 새끼야 어 이제 딱 이급컴 나는구만 얘는 여러분 그 나로는 제네 무적 타이밍을 좀 정합했어야 되겠네 그때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무적이라서 그냥 극들만 쓰자 나로는 그게 맞아 아 아 씨바 분나 세개 극들이다 넘어와 이 새끼야 넘어와 오리신 개사키야 오리신 오리신 때문에 안보여onte 인정 아니? 이거 오리신 패치 sampai쥬? 아 나로 진짜 안보여 저거 패턴을 봐야 되는데 지금 패턴이 안보이다니까요 우아 우아 웨왁 다힘들어 수윙 아시바 야 나루 너무 위험한 힐이 아니네 빌랜서로 너무 허무으네 이래서 나루 유저분들이 무적히 내넣어하는거구나 오우씨 야 수호야 이건 아니지 판 쓰러져 뻔했네, 띠이발 야 아, 이 스스로 궁극게임 맞는데요? 하하하하 다행인데! 어머! 어! 잠깐만 제네 무적 없어요 형님! 어! 잠깐만! 극딜 시바! 아아아악! 야, 좋됐다. 아 이거 제네 무적이 없으면 딜을 못하네? 아, 1분 참고 제네 무적을 쓸걸 아... 괜찮아, 기다리면 돼! 에에에에에에.. 수고 일단 얼굴도 마주치지 않겠습니다 네, 제네 무적으로 잡는게 맞습니다. 엣? 어, 러니어! 너랑 안 놀아줄 거예요! 어...?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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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엌 와 이거 나로우 레투다 익스우 이거 와 야 이거 야 나로우 익스우 솔툴 하시는 분들 와 이거 와 반성 아씨 하트 어디 있어 아 리벨 괜찮아 괜찮아 몽벨 먹었다 돈 많이 벌었으 워 뭐야 야 메르게정 만호서 처음 먹습니다 나이트로드 몽벨에 이어 메르게정 만호서 자 오늘 좀 다양하게 보스를 한 거 같습니다 자 건실하게 돈벌자 프로젝트 자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